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간, 결국은 터졌습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하느냐 마느냐, 최소한 경선 개회라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지도부, 결국 임 전 실장을 컷오프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곧바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죠. 어제의 과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착석을 하고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 가장 강한 톤의 성톤은 홍영표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자신의 것은 벗기지 않는다. 피칠갑된 손으로 웃으며 0점 이야기를 했다. 송갑석 의원은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죠.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명문 정당을 꿈꾸던 민주당. 결국 명문 대전을 치르게 되는 건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어제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했다 그 말은 틀리는데요. 저 말고도 비공개 회의에서 저보다 더 세게 강력한 비판을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사실 선거 때 공천을 할 때는 혁신과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혁신하려면 가족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 제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어제 말을 했는데 일제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만 나왔고. 심지어는 어제 나와 보니까 제가 무슨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또 온라인에서 누가 퍼뜨렸는지 해서. 욕설 얘기도 돌았어요?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어요. 제가 뭐 하여튼 뭐 그랬다고 온라인에서. 또 제가 엄청난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문자폭탄도 받고 있는데. 아, 밤사이 또 문자폭탄 엄청 받으셨어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욕설을 왜 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뭐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선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도부는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지금 공천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 가죽 이야기가 나온 건 전해외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기서 포착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공천을 하다 보면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또 지금 우리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이렇게 새로운 인물과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그런 이제 사람의 문제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대표의 측근부터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혁신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는 당연히 어떤 아픔이나 진통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친문 비명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천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민주당원들도 저는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의총장에서 나보다 더 센 발언한 의원들도 많았다 얘기하셨는데 몇 분 정도나 발언을 하셨어요. 보통 의총장에서 얘기들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한참 선거 전이 사실상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의원들이 어제 한 절반 정도 왔던 것 같은데요. 어제 한 20명 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제 발언한 분 중에는 소위 아주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있었고. 그분도 이 상황에 대해 비판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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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명 의원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어떤 전체적으로 이대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 거기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저는 사실 어제 발언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중요한 의청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없었어요. 안 오셨죠. 그런데 어제 이제 불참한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어제 일부러 좀 고언을 한 겁니다. 아. 사실은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강한 발언들을 하신 것도 착심하고. 아니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께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지금 상황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천 파동을 넘어서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우리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여론조사 우리 당 내에서 하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나빠지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가서는 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이하다. 안이하다. 그런데 지도부 얘기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이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전 정권의 책임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험지로 가달라. 이렇게 일관된 논리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임종석 실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곤민정 최고위원께서 사퇴하면서 내가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한 그 문제 하나로 이렇게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불공정 공천, 사당화의 완성을 위한 공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다. 이것을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만둔 겁니다. 저는 임종석 실장 문제도 저는 당에서 그러니까 이 공천의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과 또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서 최소한도의 당 내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란 또 이게 또 심지어는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또 총선의 승리한 요건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임종석 실장도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께서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서 정말 힘을 합해서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랬던 사람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그냥 당을 어떤 갈등과 분열 속에 몰아넣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정치검찰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를 심판하는 여기에 지금 지도부들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장관이든 책임져야 된다. 논리가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천의 어떤 진행을 보면 하위평가 20% 보면 31명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커밍아웃을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언론에서 분류를 했는데 31명 중에 21명은 친문이나 비명 의원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1명 중에 28명 얘기가 나오던데. 28명, 네네. 제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인해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7, 8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7, 8월이요? 작년 7, 8월부터. 7, 8월이면 하위평가 들어가기 전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내가 30명을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공공위원이 했다고 그래요. 측근 누구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을 확인 안 됐으니까. 소문이 돌았는데. 설마. 네. 설마 이제 그러겠느냐 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 사실은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이 지금 너무나 갈등과 대립이 심하고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우리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문제가 되니까 통합 비대이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우리 당의 힘을 다 모으는 걸 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가 높아지니까 만들어진 것이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이 하위 10%에 대해서 이제 30%로 감정을 높이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이런 뭐랄까요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아니면 당에서 올바른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의원들을 겨냥한 어떤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7, 8월부터 이미 치밀하게. 지금 공천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사실 확인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목표가 뭐예요? 아니 그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천 결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유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뭐 임종석 실장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선거는 선거대로 지금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배제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참 정치인들은 이렇게 공천 때 이제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제가 내가 이런 당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야 되나? 하는 정도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 지역구도 보면 지난번에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지역에서는 가장 경쟁력도 높고 제가 도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가부간에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 나온 단독 보도들이고 당에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홍영표 의원님도 지역구가 전략 경선지로 곧 발표가 될 거다. 하위 10%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더라.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또 어떤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게 한 어떤 또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원한 것은 제가 뭐 억울한 게 있고 그렇지만 어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우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그런 걸 감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경선을 하면 나는 거기에 응하겠다는 게 제 현재까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략 공관위로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배제죠. 컷오프죠. 그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면 어떤 한 지역의 후보자들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 사람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안 돼서 이 지역을 잃어버릴 것 같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특히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친문, 비명 이런 의원들만 지금 전략 공천으로 대부분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또 물론 일부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경쟁력의 문제도 없는 사람을 지금 전략 공천으로 선거고 그런 것은 인정하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인정하실 수, 납득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서른 의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영순 의원 어제 탈당을 했고 서른 의원 오늘 탈당 기자회견합니다. 탈당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런 불공정 공천 그리고 우리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패배가 예상된 이런 공천이 지속되는 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가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서 일해왔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도 확실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분들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있다. 한 몇 분 정도나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나가라. 네.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쫓아내는 분위기라고 느끼세요? 나가라.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느끼시네요. 설훈 의원이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다섯 명 어간 정도는 이미 결심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다섯에서 한 열 명까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영표 의원님의 선택지 안에도 들어있습니까? 저는 아직 당에 대한 그런 기대를 아직까지는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70년 민주당의 어떤 전통과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민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결국은 바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서 마지막까지 저는 지금 공천심사 공간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 그리고 걸 거쳐서 저에 대한 공천 여부가 결정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상적이면 따르겠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략 아무 이유도 없이 전략 공간으로 보내겠다. 이것은 지금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죠. 정상적이면 따르겠다. 하지만 비정상적이라고 본다면 그때는 선택지가 열려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상적이니 안정상적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주 중에 이것도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정필모 전 선관위원장 정필모 의원이 의총장에서 한 발언인데 저는 이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는데 건강 때문이라 그래서 그냥 건강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정필모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리서치 dna라는 여론조사기관 업체들이 이미 다 선정된 뒤에 추가로 선정이 되면서 논란이 됐던 곳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a라는 선관위원한테 전화를 했다더라. 그 업체 끼워 넣으라고. 그래서 끼워 넣은 건데 나한테는 선관위원장한테는 보고가 다르게 됐다. 거짓 보고가 됐다. 그거를 나중에 알고 내가 사퇴한 거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끼워 넣으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군지는 a 선관위원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약한 게 맞습니까 어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필모 의원은 굉장히 강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어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허위보고를 받았고 지금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공관이 전략공관이 아니면 전략기획본부 우리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하죠. 아무데도 공식적인 데서 했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왜 이게 심각하냐면 누가 어떤 밀실에서 지금 공천에 대한 어떤 기획과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선 주진모 이런 거요. 문학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비선팀이 지금 뒤에서 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당은 당규에 따른 공식적인 공천당의 기구나 이런 데서 모르는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를 뺀 여론조사를 돌리고 거기가 리서치 dna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리서치 dna가 경선 과정에도 참여한 업체입니다. 추가로 선정이 됐다는 거고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여튼 지금 당 내에서는 이렇게 누구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제 의청에서 결의는 그게 누구냐. 누구냐. 그다음에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그런 여론조사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우리 경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제도 한두 분 의원님들은 지금 경선에 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업체가 했는데.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법적인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누구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업무 방해죠. 또 어떻게 보면 선관이 업무 방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선거운동에 대한 어떤 불법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여론조사를 당에서 했다면 당원 당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질문이 여러 가지가 좀 남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어제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듣고 계세요? 저는 제가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 무동한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실지 안 내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내려고 SNS를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들리는 건 저는 그건 모릅니다. 임종석 진실장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요. 임종석 실장에도 선택지가 몇 가지 있죠.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 아니면 탈당을 한다. 혹은 불출마를 한다. 어느 쪽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은 감사합니다.